오늘은 갯비오 출근날이고요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수고하셨습니다. 출근비를 치러야 하는데. 뭐 이렇게 100장을 찍어서 한 장을 올린답니다. 이제 출발. 안녕히 계세요. 푸석푸석하고. 도착! 오늘은 1등으로 온 것 같은데 다른 차들이 없네요. 녹화장. 여기서 하루 종일 고생하게 되세요. 물 틴트라면 내가 쓰는 게 있을 법한데. 거꾸로. 향이 이거 베네피트 같아. 대본 리딩 갑니다. 맞아요 이제 유튜버 유튜버. 그럼 대본 리딩 하고 뿅. 변신. 아직 신발은 안 신었는데. 컵. 컵. 둘 썰까지 하고 바른다. 방까지. 접. 나 식판인 줄 알았던데. 아. 한글에. 다시 들어갑니다. 다 같이. 3. 2. 예민이. 3. 3. 2. 1. 편파 없어 몰라요 이렇게 좀 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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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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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부러워 인간에 재미없습니다 아직도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다 인간욕장 지금 4시 40분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지금 얼른 먹어야지 아니면 못 먹어요 빨리 먹고 또 대본 리딩이 있어가지고 가야됩니다 오늘은 찜닭 찜닭입니다 오랜만에 짜잔 멋있지 않습니까 테이블 사실 이쯤 되면 조금 졸리고 당에 떨어지고 어머 이런 여름 지금 거의 8시가 다 됐는데 밖에 밖이 호난게 너무 이상해요 이제 제가 가서 마이크 착용 짜 짱매야 감독하시오 왜 이렇게 내 가야 너는 너는 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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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빨리 보내줘야 돼 내일 아침 비행기 하더라도 아 오늘 힘들어졌어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딱 옷 갈아버렸다 지금 시간이 밤 열한시 반이에요 여기 스튜디오 도착한게 아홉시 반 아침에 샤벨 간게 일곱시 반 와... 길고기인 게리 뷰티 녹화가 끝났고요 이제 사실 내일 런던 가야 돼서 잘 시간이 없으나 저는 마사지를 택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튼 오늘 뚜바 받으셨고 저는 그럼 마사지를 받고 짐을 싸고 런던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실 것 아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굿밤 뿅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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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ик Just wanna keep dancin', I got a missin' ゆらりと酔いでるけで throw your heart awayぜ 呆れ叩いて いつまでも待って いられるわけないでしょ? Bring it on, I want a scenarioばかり Bring it on, I want a scenarioばかり Bring it on, I want a hypeなんてない ダメ,本当は I want it all 隠せない戸惑い 一番先輩